다.. 뭐야 곰씨.. 뭐야 또 만드셨네? 자 갑시다 이거.. 이거 뭔가.. 징그럽다 진짜 아무리 봐도 내가 알던 마크가 아니여 아니 저거 파닥파닥거리는거 왜이렇게 귀엽지? 보트? 징그러우면서 뭔가 더러운데? 어 뭐야 안보여 에드온이라기보다 리소스팩입니다 네 새로운 원피스를 찾을거니까 바닥 잘 보세요 저기는 가방이 없어요 먹을것도 없고 아주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같이 안타고 굳이 다 따로 만들어서 가는거에요? 멈췄으니까 약간 아 육지가 아니라 또 다른 곳을 찾고 있는거에요 아니 파닥거리는거 왜이렇게 보고갔지? 안녕하세요 어 모바일이야? 왜이렇게 보고갔냐? 이거 끼는게 제일 신의 한수였다 아 기순에 탔던거에요? 다른분들 기다리죠 왜이렇게 파닥거리는거 아 개무섭다고? 아 개무섭다고? 아 뭐야 나 그래 채굴속도 좋아? 누가 졌어 이거 원년이야 원년이 채굴속도 좋아졌어 아 이거구나 뭐야 여기 바다요적 아냐? 바다요적 아냐 이거? 그쵸? 채굴속도 좋아걸리길래 뭔가 있네 여기 뚫을까요? 아니면 아직 안되려나?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 안타지.. 어 됐다 뚫을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아 그냥 가요? 아니 뭘 절 담은거에요? 허나실래요? 별로 안 무서워요 제가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 추천하답니다 저희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냐구요? 안착한 뒤에 그때 그때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썩장이라서 그런가 내가 더 빠르게 느껴지네 렌더링 첨크를 좀 늘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는 아마 안 튕길거에요 제가 빠꾸 한게 아니라 다른 분들 의견 들어서 한거에요 왜 제가 한거처럼 말해요 시참 어떻게 하나요?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서버 주소 있죠? 네 스컬박스니 어서세요 어 육지다 아 근데 아 유적같은거 발견하고 싶었는데 약간 좀 육지에서 돌아다녀볼까 육지에서 식량도 구하고 그러죠 일단 보트 부셔요 어 보트 부셔서 오케이 일단 갖고 계세요 어 정착해달라고요? 그냥 아예 TP를 해드릴게요 네 그게 더 뭐야 이분 뭐야 오자마자 다이어 떨고 지는데 뭐야 저거 책을 빌어 안녕 어 때리지 말걸 그랬나 잠깐 때리지 말걸 그랬나 갑자기 후회가 되는걸 내가 미안한데 잠깐 미 아임 쏘리 집 지어요? 그럴까요? 일단 집 짓고 거기서 제가 세텀을 해둘게요 그러면 죽음에 다시 부어야겠죠 여기서 개인 집을 마을을 만드시다 여러분 개인 집을 지어서 마을 만들죠 오케이 집은 뭐 아무렇게나 지워도 되니까 그냥 각자 집을 만들죠 아예 아니 야 이게 여러분 설치 조심하세요 이거 너무 똥이에요 아니 아니 이거 아 이거 모래도 못 부신대 설치할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 모래도 못 부신 거 실화야? 어디에다 집 지을까 나무 위에다 집 지을까 아니 이거 어떻게 부셔 이하 안녕하세요 철 하려고요? 왜요? 제 철 왜 빼서요? 이거 제가 어? 열심히 캔 거거든요? 아임 민사 민사? 민서? 민사? 민사소송? 죄송합니다 일단 모래는 드릴게요 다른 분한테 드린 거 같은데 어 제약돌로 아니 왜 다 저 따라오세요 저 집 지을 거예요 왜 아니 겁나 무서워요 이렇게 오니까 아세요? 겁나 무서워요 이렇게 오면 각자 집 지으세요 각자 어? 아 이거 부실 수가 없는데 잠깐 저 개인주의라서 저 혼자 살 거예요 아 이거 도 아니 저 개인주의라니깐요 예 우유 만들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이죠 원래 나눔의 시대 아닙니까 뭔 소리야 너는 아니 이거 부지지도 못해 저 화살 좀요 마이너스 300이에요 300에 120 뭐야 오 풀린 거구나 풀린 거구나 오케이 우유 만드실 필요가 없네요 근데 왜 제 집에다 왜 설치를 해주고 있죠 저 개인주의에요 저 개인주의라니깐요 아니 각자 집 지으세요 집 어? 셋홈에 두 개 그래서 각자 집에서 살면 되지 않나 아니 아니 모래를 점점 뭔가 집이 이상해지고 있는데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아니 모래 설치하지 마세요 왜 모래 모래 말고 아니 안되겠다 안되겠어요 최후의 수단을 하죠 제가 이것만큼은 안쓸려 했는데 최후의 수단을 가야될 것 같아요 뭔 소리에요 아야 너 뭐야 저리가 저리가 아야 아야 아파 저는 동굴집을 지을 겁니다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가장 편한 집이죠 내가 어 횃불이 있다 횃불이 있어서 다행이네 한 칸만 더 팔까 너랑 너랑 사려면 일단 들어오든 말든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분들이 정착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돌석기라니요 저 무슨 여기 천사시대야 더 오래된 오랜가 아니 뭐하세요 남의 집에 뭐하세요 이거 주택 파괴제에요 이거 아야 비폭력 만세 때리지 마세요 뭐야 누가 여기 막아놨어 감사합니다 이성님 티피해주세요 제가 매번 티피해드리기가 귀찮기 때문에 어이구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어 뭐야 누가 여기 막아놨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근데 어 주스올림 근데 왜 다 여기 있는 거죠 도대체 제 집이에요 여기 제 스킨이요 안돼요 이거 제가 어 제 블로그 이윱분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되긴 했는데 그 그분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분이 주신 거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올레 머리랑 다리만 있습니다 올레 배고파 먹거리를 오 먹거리를 구하실때 왔습니다 여러분 화로를 만들자 아예 화로를 화로 같은 경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에 파손 만들자 아직 그거 잠시만요 이거 여기다 뭐 넣지 마세요 뭐 넣지 말고 여기 여기가 공간이 없어요 여기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수술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저 저 때리지 마시구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따지 마시고 이것도 부셔 아니 무슨 바닥재를 다 화로로 하게요 아니 바닥재를 다 화로로 하면 좀 찾기가 힘드실텐데 근데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죠 네 다행히 안 되죠 아니 저한테 왜 살해 당해요 제가 뭐 했다고 저 비폭력주의자에요 자 제 집 앞에 셋 홈을 해두면 어 우르르르르 몰려올 것 같기 때문에 전에 만들던 신전 같은 곳에다 셋 홈을 해두죠 뭐에요 이거 셋 홈 셋 월드 이거 맞죠 어 맞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죽으면 이제 저기로 되기 때문에 침대가 킹사이즈에요 자 아니 무슨 내 집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바닥지를 다 화로로 바꾼거 화로로 바꾸죠 뭐야 이거 어 네 말 안하셔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개인주의라니깐요 아 알아서 갔다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표지판은 여기에다 넣어줄테니깐 어디갔지? 아 그거 해야돼요 따로? 나가셨는데 저 분도 적용되려나? 어 들어오셨다 골뱅이 S 아 여기 남아 해버렸네 A 리스트 아 이 이상 늘리면 제 컴퓨터가 감당 못한다니까요 안 돼요 저도 늘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하세요 자살해야겠다 그냥 아이고 아 이건 누가 설치했어 귀엽게 시리 저거 딱 하나 저거 누가 설치했어 아 됐다 이렇게 데미지 들어가네 오케이 반칸 반칸 오케이 어 겨우 죽었네 동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돼지고기 어떻게 구했어요 자 여러분 각자 개인생활 하시면 되고요 저도 좀 여행 좀 떠나겠습니다 스폰 포인트 적게 해놨으니까 여행 끝나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동물 나오는데 얘 얘 동물 아니야? 나오는데? 저 원래 10명이었어요 근데 16명까지 늘려드린 거예요 뭐야 이거 여기 누가 왔었던 것 같은데 누가 질식사인데 희망을 건 다공은 뭔데 나무 너무 잘 타는데 나 설마 누가 따라오고 있네 다른 걸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가뭄이야 가뭄 가뭄이야 가뭄 무슨 아니 19명 안된다니까 무슨 20명을 늘려달래요 뭔 논리야 그게 땅속은 안들어갈래 질렸어 이제 역시 여행이 가장 좋은 것 같아 클리어 스폰 포인트를 왜 쳐요 스폰 포인트 초기화잖아 그거 어 양이다 안녕 안녕 누가 따라오셨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이제 어 여기 마을인가 저거 마을 마을에서 쓰인 거죠 이거 삐졌다니요 왜 이렇게 삐져요 그쵸 마 자 여행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좀비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거 개무섭네요 네 식량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바지도 구했고요 머리만 둥둥 떠다니 좀비가 머리가 둥둥 떠다녀요 입담여서세요 자 마을을 발견했는데 폐가네요 안타깝게도 네 머리가 둥둥 떠다녀 어 상자다 상잔데 어떻게 가지 낙댐 받을텐데 저기로 가면 잠깐 어우 깜짝이야 너 뭐니 불타오르렴 쟤 안아픈가봐 아 그래요 근데 저도 골뱅이 A에 포함되어 있을텐데요 아니에요 이건 버리고 횃불은 쓰지 말죠 아무것도 없고 아니 왜 이렇게 삐져요 자 마을을 구했군요 다이아이 신이셔 저긴 기도를 하고 있네요 저분은 근데 나가시는데 리스트 두자리에 비었네요 네 이때 차고 들어오시거나 막 그래야 돼요 어 들어왔네 어 소다 응마 응마 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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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러면 또 이제 몰래 하시던 분들이 자리를 뺏겼다고 말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냅두고 일단 일단은 네 저렇게 냅두죠 그리고 아까 스폰 저기로 잘된 거 봤는데요 이성님 스킨이 왜 그래요 어몽어스 화 됐습니다 네 어몽어스 됐어요 야 그래도 신발 신으니까 좀 괜찮네 안녕하세요 네 서버 이름은 아무렇게나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만 아 자꾸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원래 이렇게 마음 약해지면 안되는데 안그러면 자꾸 튕길텐데 이걸 아무면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튕길까봐 걱정이야 들어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 흙이구나 순간 다른 건 줄 알았네 위에 서버 주수 있잖아요 그거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이 스킨은 안된다니까요 어디서도 못 구하는 제 스킨을요 저의 상징적인 스킨을 왜 쓰시려고 합니까 이성님 킬 가능해요 어 웬만해서 하지 마세요 네 저는 협동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하지 마시고요 순간 협곡인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자 마을이 왜 안보이지 익사했어 저분 어 저거 뭐야 어 저기 뭔가 있어 어 저거 나 본거같아 아니야 어 금이다 여러분 돌곡게임으로 금 캐져요 돌곡게임으로 금 캐져요 안 캐지죠 뭐야 흙 다 썼어 늘렸어요 어 다 찼네 뭐 이렇게 빨리 차 아니 캐지죠 캐지죠 야 누가 아 안 캐져요 어 아 그래도 이런게 있네 절지 동물 격파가 강타인가 이건 뭐야 좀 쓸데없는 것 좀 버려야겠다 이건 또 뭐야 코코아 열매 수박씨 나 수박씨가 있었네 음 부시돌은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고 흑요섭 챙겨가고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검을 얻었습니다 괜히는 쓸데가 없을 것 같고 아니 휘기품 채굴이 왜 여기에 붙어 여기에 보통 붙나 뭐야 잠시만요 어 뭐야 이분 이분 누구세요 오케 오셨어요 오케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거 희귀한거에요 인첸트 붙는 화살도 있네 이건 버리고 어 잠깐 잘못 눌렀어요 채팅이 날라왔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안보이네 채팅이 날라가버려서 안보이네 자 아무튼 다섯개 캤어요 잘하셨어요 아야 조심해요 조심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조심해야 돼요 다이아는 다이아는 어 뭐야 머리가 없어져 다이아는 괜찮아요 저는 여행을 떠날거기 때문에 레인 6세요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것도 또 처음이네 잠시만요 25명까지 했으면 이제 더이상 안되겠지 감당될진 모르겠다 렉걸려도 알아서 하세요 네 네 아야 아 먹을거 없네 마을을 발견해야돼 마을 모바일 컴퓨터 렉걸려도 이까요는 뭐죠 있긴 하죠 이렇게요 왜 레인하니깐 다른게임이 생각하지 이게 귀여워 뭔가 난 약간 징그러운 감도 있던데 뭉쳐있으니까 도둑놈 채팅 왜저래 뭔 난리야 궁금해지는데 근데 뭐야 도둑놈하고 죽이고 있는거야 그쵸 그쵸 넣으면 재밌을거 같아서 넣었어요 쟤네 안바끼네 뭔가 뭔가 개상하죠 네 아 또 배고파졌어 어떻게 배고프지 자 자 자 먹을게 아 한칸 한칸 체력 회복 체력 회복 될테니까 안되네 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만드셨으면 메일로 알려주시면 이제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괜찮은거 같으면 찍고 다른 사람이 만드셨으면 웬만해서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청이 많으면 하죠 마을이다 딱 찾아버렸죠 와 나 이정도면 해킹거 아니야 삐빅 마을 발견 이러면서 거기다 좀비 마을도 아니야 야 밀바 이거 약탈하기 딱 좋은 날씨인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케 다케 마을이다 다 털어 다 털어 마을이다 다 털어 철굴렘 다 털어 근데 대장 깐이 없는게 좀 아쉽네 제 블로그 이웃분이 만들어줬습니다 옛날에 몇번에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웃분이 만들어줬어요 안녕 고양야 건초더미도 캐세요 그것도 좋긴 하겠죠 잠깐 죽어 죽어 오케이 모자는 이제 내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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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아무것도 없네 소고기였다 소고기 야 진짜 양아치인데 내가 생각해도 야 발화검 좋네 이거 구울 필요도 없지 이거 좋은데 25명까지 오히려 인원수가 더 줄었는데 뭐야 늘리라는 사람 어디갔어 옷이요 야 너 너 입돌아가 뭐하니 너 깜짝 놀랐잖아 아니 너 뭐하니 야 아니 암마 어휴 어휴 깜짝이야 어휴 너 어휴 입돌아가 너 깜짝 놀랐잖니 뭐해 이거 락 락스턴가 안녕 초롱아 우리집 강아지 이름이 초롱인데 얘가 왔네요 어 아 여기 탈라고 하셨구나 저는 고기를 좀 얻겠습니다 나이스 크리퍼가 있네요 고양이도 있네요 제가 또 옛날에 블로그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받은거죠 아니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그냥 쓰레기 버린건데 왜 누가 짝고 먹고 있는데 대신 흑요석 드릴게요 이걸 왜 드시고 있지 하하하하 아 점프해봐요 잠깐만 다시 점프해봐요 점프해봐요 아 있어요 있어요 이거 드세요 저는 돼지고기 먹을게요 얘가 4칸이네 4칸이니까 빵을 빵을 얘 먹어야있다 돌아보자 어 뭐야 오 친구가 죽었어 친구를 죽였어 친구를 죽였어 도망가 여긴 뭐지 왜 이끼가 꼈지 도망가 도망가 저 저분 어떻게 다시 오신거야 뭐야 스펀을 여기다 지정하신건가 저 마을 두개만 더 찾고 다시 돌아갈건데요 뭐 여기 TP에서 뭐하게요 수레국하네 네 목표요? 딱히 없어요 네 야생 즐기다 가려구요 어 또 마을이다 야 야 이 정도면 좀 쩌는데 이 정도면 뭔가 삘이 있는데 무언가 기질이 있나 나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었고 다 털었고 다 털어 이제 대장건이 없다 도망가 털리는 거 보고 있는 징징이 왜 이렇게 불쌍하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들고 가요? 아 들어오냐고요 지금 화면에 서버 주소가 있는데 저거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생방은 아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까지 하지 않을까요? 오 바로 나오네 왜 이렇게 저를 원하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 내가 표지판을 뺏었구나 밀은 중요한 식량이기 때문에 먹고 오케이 개때려 개때려 나한테 목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팀워크이에요 저희 아야 왜요? 이거 안 주셔도 돼요 저 필요없어요 저 활이 없어요 활이 없어서 필요없어요 이거 이건 버리고 가죽 철 화살 괜찮다니까요 씨앗 버리고 비트 버리고 감자가 맞네 감자? 돼지고기 오케이 가죠 대장간을 발견하고 돌아가죠 제가 봤을 때 여기로 쭉 가다보면 나오지 않을까 라는게 저의 예상인데 됐다 마검을 얻었구만 자 조심하세요 낙하 조심 낙하 조심 오케이 뭐야 한 분 더 모였네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파하면서 오세요 아야 왜 왜 왜 때려요 비폭력 만세 때리지 마세요 게임 만드세요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군요 보여요 오셨어요 또? 자 여긴 어디지? 계속 가다보면 뭔가 나오겠지? 조금만 멈춰주세요 알겠어요 고기 고기를 왜 구워요 여긴 그런거 없어요 여기 어딘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손이 너무 움직여서 힘드네요 아니 돌아갈거야니깐요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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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거에요 뭐야 뭔가 피가 바로 찼는데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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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수영할때 머리가 사라진다 이거 좀 심각한데 잠깐 잠시만요 스티브 스티브 뭐야 스티브 뭐야 자 마을 하나만 찾고 돌아가죠 어 어 자꾸 자꾸 저한테 오고 싶어 하신거 같은데 다 TP 시켜드리기가 힘든게 귀찮아요 언제 그걸 다 입력하고 또 언제 다 TP 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럴텐데 언제 다 그럽니까 아 아 아주 평평한 평온이네요 네 아주 평평한 평온이네요 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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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은 다 어디갔대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광질이나 다른거 하시는 분들도 같이 되잖아요 TP하기 싫으... TP 당하기 싫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안한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호호 저것봐요 괴롭되잖아요 자 그냥 여길 넘어갈까 넘어가죠 아주 험난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높은 곳으로 가서 주변을 봐보죠 주변을 보고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될 것 같은데요 안올라가지 그냥 부셔 그냥 부셔 됐다 오호 여기 여기 뭔가 너무 뭔가 어 돌이 많아 활발하다냐 모험가인데 당연히 활발해 된거 아니에요? 나는 모험가 세계를 세계를 다 떠날거다 자 물타고 올라간 것도 신박한데 안랭여섯에요 너무 자갈이 많은데? 자 어 빵을 만든게 낫겠다 빵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 빵을 만들고 빵을 먹죠 뭐 조합하실거에요 그거 드시구요 인센트는 어떻게 하셨대 자 이어서 가죠 아 다리 벌린거 왜케 웃기지 저거? 하하하하 이거 끼길 잘한거 같애 이거 끼길 너무 잘한거 같애 자 내려가죠 여기로 이렇게 가서 스읍 스읍 여쪽에는 아무래도 마을이 안나올거 같거든요 좀 바다를 타야되나? 말 안나올거 같은데 여기 아야 와 진짜 흙이 빨리 잔다 윈도우 10 에디션 에서 살 수가 있구요 아니 윈도우 10 에디션이 윈도우 10 에디션에서만 모바일 마크를 마크랑 같이 할 수 있구요 이거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라고 따로 있거든요 흠흠 거기서 3만원 정도에 판답니다 그거 좀 사시면 되요 머리가 사라지네 어 올라가죠 바 바 헤엄치자 헤엄친게 나을거 같다 가자 자 이렇게 쭉 가자 저분 기다려줘야겠다 저분 기다려주죠 뭐야 보트 만드셨네 아 뭔가 보고같아 뭔가 날개를 팔딱팔딱한거 보니까 뭔가 보고같네 언제 귀환하심 마을을 하나 찾아야 하는데 마을이 안보여 배 스탑 이쪽에 또 대륙이 있네요 이쪽에 빛까지 오네 완벽한걸 역시 모험은 헌난해야 하는 법 이쪽으로 쭉 가자 왼쪽에 아이콘 뜬거 보여요? 개귀여워 뭔가 뭉쳐있으면 증거롭고 이렇게 그냥 움직인거 보면 귀여운거 같기도 하고 뭔가 미묘한 에드온이란 말이지 안보이네 내가 너무 빨리 왔나 저 물 마실 동안 이벤트는 생각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 쿠폰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광고를 없애주는 그런 쿠폰이 있는데 그걸 뿌릴 이벤트는 생각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방식을 짜야될진 몰랐고 어 그게 고민이지 어휴 그냥 어 다른곳으로 가려 맨더맨아 이렇게 왔다갔다하니 저쪽에 뭐 있을거 같기도 하고 어휴 조심해 조심 빨리 가자 빨리 잠시만요 자 오케이 제가 돌아왔습니다 뭐야 어 여기서 고기 잠깐 휴식이 생겨놨네요 오케이 저거 어휴 저압대를 만들어버렸잖아 IP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실은 버리고 실은 버리고